이제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시장의 재선을 도전하는 그 시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의 이 이야기들이 그 즈음의 이야기들입니다. 당시 목소리입니다. 들어보시죠. 여러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이 있는데도 활달하게 술을 또 한잔하고 친구들하고 지내는 시민들 모습을 보니까 반갑긴 합니다. 그래도 상인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고 시민들도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저희가 열심히 해서 행복한 사회에 공정한 사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안녕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런거죠. 왜? 그러면 이 남욱의 그 위례사업자의 그 사업권을 줬는데 그러면 그게 과연 아무 대가 없이 갔을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남욱시나 이렇게 통해서 4억원이라는 돈이 마련이 되고 그게 정진상아태도 가고 종교단체에도 뿌려졌다는 겁니다. 이건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재명 시장의 당시 성남시장 재선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이 이재명 시장의 재선 자금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군요. 정미경 의원님. 자 지금 2013년도 말에 지금 있었던 이 미래사업에요. 미리 사업자를 선정하면 그 대가를 뭔가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서로. 그러니까 그 대가가 지금 과연 무엇이었을까 보니까 이 영장범죄 사실에 이제 조금 얼추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시공사를 호반건설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 이 남욱 변호사가 그 대행업체를 알고 있는 대행업체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반건설학이 요구합니다. 그 대행 수수료를 아주 많이 좀 선정해서 줘라. 그러면 결국은 이 대행업체한테는 뭐라고 그러냐면 원래 너네가 가져갈 몫은 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달라. 결국 비자금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지금 4억입니다. 결국 이 4억은 전전전달해가지고 이재명 당시 시장 쪽으로 흘러갔다. 예를 들면 정진상 실장이 그 돈 중에 5천만 원을 받은 흔적이 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 돈은 종교단체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당시 선거자금으로 쓰여진 게 아니냐. 그러면서 아마 일정 부분은 사용처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장범죄 사실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는 뇌물이죠. 그러니까 이거죠. 그래픽 좀 주세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남욱 변호사가 위례 신도시 사업자로 선정이 됐잖아요. 남욱 변호사는 그래서 정진상 유동규의 도움으로 위례 사업자로 선정되자 이재명 시장,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자금 조달해 주기로 마음을 먹은 후에 호반건설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후 선거자금으로 제공하기로 계획했다. 이게 한 4억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미경 의원님 이게 검찰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이재명 시장은 남욱 대장동 일탕한테 사업권을 주고 남욱은 그 사업권을 받은 대가로 선거자금을 한 4억 정도를 만들어서 이재명 시장에 선거자금으로 제공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엄청난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돈의 흐름이겠죠. 4억 정도의 비자금을 만들어서 이거를 종교단체에도 주고 선거자금으로 썼다라는 것이 검찰 발 의혹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선거 때가 되면 모든 후보들은 본인의 종교와 무관하게 범종교인으로서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성당에서 가서 인사드리거든요. 그래서 종교 예배도 보고 하는데 다만 이게 돈이 개입이 됐다고 하면 이건 또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하는 기간에 종교단체에 가서 선거운동하는 거는 이거는 할 수 있는 건데 돈이 흘러들어갔다. 이러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검찰 발 의혹에 대해서 앞세 경장에 이런 의혹들이 적혀 있다고 해서 이걸 다 진실로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정진상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때 외장하드 가지고 저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외장하드를 발견을 했는데 비밀번호는 안 알려줘서 이걸 풀지를 못하고 있다고 검찰이 계속해서 흘렸는데 실제로는 정진상 실장의 외장하드도 아니었고 아들 것이라고 주장했음에도 계속 그랬고 비밀번호도 애초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 얘기하는 거를 저희가 100% 다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때 압수수색해간 것 중에 또 다른 하나가 핸드폰이 있었는데 핸드폰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게 정진상 실장 쪽과 또 민주당의 지금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혹들이 결국에는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 정점이 어디로 가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인데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이걸 100% 이게 진실이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욱 이분이 사업자권을 따내고 나서 4억 원을 당시 이재명 시장의 재선을 위해서 제공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한테 5천이 가고 나머지는 종교단체 쪽으로 흘러간 것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검찰의 분석. 그런데 유동규가 그러니까 사업 가운데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상당 부분의 금액을 성남시에 있는 한 종교단체 관계자한테 돈을 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고 신도가 한 3만 명 정도 되는 그 종교단체에 돈을 전달했답니다. 이재명 선거를 잘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 오늘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요. 이 질문이 나왔는데 뭐 답변을 했을까요? 묵묵부답이었을까요? 잠깐 보시죠. 관련 질문에 대답은 하지 않았군요.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러면 선거자원 사업 가운데 상당 부분을 종교단체에 줬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유동규, 종교단체에 이재명 선거 도와달라고 한 사실 등을 정진상에게 모두 보고했다. 이게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독단적으로 종교단체에 돈을 준 게 아니라 정진상한테 다 보고하고 OK 사인을 받고 줬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다음 그래픽이요. 그러면서 돈을 종교단체에 주고 나중에 성남시장에 이재명 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에 유동규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한테 일했답니다. 선거운동에 효과가 좀 있었다고 보세요. 정진상 실장 답하길.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었다. 정미경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뭐냐면요. 만약에 정진상 실장이 돈을 직접 다 받아가지고 다 쓰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바로 이재명 시장에게 그게 이제 탄로가 났을 때는 거의 직격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저렇게 한 다리 건너서 쓰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돈을 유동규, 그다음에 김만배 씨 두 분이 만약에 그 선거 때 종교단체에도 돈을 주고 또 딴 데도 돈을 주고 이렇게 쓰면 꼬리 자르기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아마 그런 방법을 쓴 것 같고요. 지금 그 범죄 사실에 보니까 2014년 5월경. 이게 성남 분당구 식당에서 유동규, 김만배 씨가 종교단체 관계자들을 만났고 그러면 돈을 건넸다.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 얘기를 지금 유동규 씨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남욱 씨도 적극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례 이 신도시 부분에 어느 정도 정진상 실장이 개입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지 돈을 어느 정도까지 받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아마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김만배 씨는 아직 입을 열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조만간 만약에 김만배 씨가 진짜 입을 열게 되면 거의 핵폭탄급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그렇지 않아도 더불어민주당의 조웅천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얘기했어요. 사실 유동규가 지금 이렇게 불고 있는 것 같지만 김만배가 불기 시작하면 이건 굉장히 골치 아플 거다.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유동규가 종교단체의 이재명 선거 도와달라고 한 사실 등을 정진상한테 모두 보고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정진상은 당시 성남시의 정책실장이었다면 그러면 합리적 의심은 이거예요. 정진상 선에서만 알았을까? 과연 그 당시 후보 당사자인 이재명 시장은 저러한 돈이 종교단체에 뿌려지고 한 사실을 이재명 시장, 그 후보는 본인은 몰랐을까?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정진상 실장이 이런 사실 자체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거라서 원천적으로 지금 이렇게 돈을 건네면서 이렇게 한 사실에 대해서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없는 사실을 가지고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이게 보고가 돼서 알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정치적 공동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의 관계를 연상케 하는 그 당시 경제적 공동체 이런 얘기를 썼었는데 정치적 공동체였겠죠. 오랜 세월 같이 정치적 동지로 지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돈과 또 그 정치적 공동체라는 관계는 또 별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의, 그것도 다수당인 제1야당의 대표로서 어제 여러 가지 기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전혀 사실 무근이고 검찰의 창작 소설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이 마당에 과거의 이런 일들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으로 망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아마 얘기하는 거 봐서는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도 검찰의 의혹에 대해서도 명백히 할 얘기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사실 이게 검찰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미경 의원님. 어쨌든 종교단체에 돈이 뿌려지는 걸 정진상 실장은 다 알고 있었다. 어떤 검찰은 검찰의 수사의 종착점은 어디겠습니까? 정진상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이 부분을 들여다볼 테고. 그런데 이게 한 1, 2만 원도 아니고 억단위가 가는데 그 후보가 이런 건 후보 모르고 이렇게 전해질 수도 있는 겁니까? 보통 상식적으로는 후보가 다 알지요. 다 아는데 이제 검찰은 사실은 이제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정진상 실장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저는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구속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 게 바로 그런 지점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범죄 사실에 쓰여져 있는 정진상의 여러 가지 움직임들 있잖아요. 돈을 받고 예를 들면 그 표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내부적으로 그 아주 세세한 세밀한 자료를 다 갖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진상 실장이 구속이 되면 저는 속도가 더 나겠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증거를 다 없앴겠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하고의 싸움입니다. 검찰하고의 싸움입니다.